오늘 운동은 벤치프레스, 풀업, 시티드로우 이렇게 3가지 했습니다. 벤치프레스도 적당히 했고 나머지 운동들도 고립하는 느낌으로 훈련을 했습니다. 전체적으로 요즘 이런 고립하는 느낌이라던가 이런게 느낌이 굉장히 좋아서 약간 파워빌딩 프로그램을 좀 더 진행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건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 이렇게 새해가 됐는데 여러분들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빕니다. 근데 이렇게 새해가 되었을 때 다들 목표를 하나씩 적는 걸 하실 텐데 근데 이 목표를 이거 뭐하러 이렇게 적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. 제가 그랬습니다.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2023년도에 시작할 때 목표를 가볍게 적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돌이켜서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걸 다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24년도니까 목표를 한번 디테일하게 고민하면서 한번 1년 동안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고 싶은 거라던가 이루고 싶은 거를 꼭 적으시고 그걸 까먹어도 됩니다. 이렇게 좀 적는 이런 행동만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약간 그런 목표를 위해서 몸이 움직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목표를 꼭 정해서 같이 파이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은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를 보시면 제가 3일에 한번 풀업도 사실 당기는 운동도 3일에 한번 정도 풀업을 한 4세트? 많아봤자 5세트밖에 안 합니다. 그런데 제가 지금 광배근을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광배근이 제가 좋다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 광배근이 꽤 발달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런 겁니다. 저는 지금까지 이런 당기는 운동들을 많이 해왔고 그래서 풀업을 이렇게 4세트 5세트만 하더라도 풀업하는 패턴 광배근에 원하는 만큼의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자주 하면 저는 타격이 또 너무 크고 왜냐하면 한 번에 자세나 이런 집중하는 걸 잘하기 때문에 몸에 타격을 잘 줄 수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3일에 한번 이렇게 가져가는 건데 대다수의 분들이 풀업을 하면은 진짜로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다 끌어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그런 분들은 사실 빈도를 자주 가져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. 이거는 다른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. 운동을 잘할수록 한 번에 타격을 잘 줄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쉬는 시간을 좀 더 잘 가져가도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초보자가 빈도를 조금 더 자주 가져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이런 것에 약간 이런 것과 관련된 겁니다. 그래서 내가 혹시 어떤 자세, 특히나 이 4대 운동은 제가 기존에 알려드린 그런 방식으로 그냥 하시면 되고 그 외에 풀업을 잘하고 싶다거나 이두가 좋아지고 싶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운동은 사실 피로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내 스윙 능력이 현재 별로고 내가 한번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제대로 퍼포먼스를 다 끌어낼 수 없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더 빈도를 자주 가져가시고 많이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실제로도 이런 걸 많이 경험해 봤고 어디서 경험했냐면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내분들 오면 풀업을 처음에 진짜 체력 안 좋은 사람들은 15개 이 정도밖에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. 그런 친구들은 약간 자주 하게 하면 25개까지는 한 두 달 안에 그냥 만들어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신다면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초보자 분들일수록 이런 부분 내가 자세가 아직 객관화가 덜 되고 갖고 있는 힘을 밖으로 다 퍼포먼스를 끌어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좀 더 자주 해도 괜찮다라는 주의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또 어디가 아플 때 적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어디 부상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운동을 좀 더 자주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저는 허리에 부상을 당해서 스쿼트나 대들을 제대로 원래 하던 것처럼 못한다라고 한다면 거의 매일 합니다. 스쿼트 대들을 왜냐하면 어차피 퍼포먼스를 못 끌어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운동량을 뽑아낼 수도 있고 그리고 자주 몸을 쓰면은 회복이 더 빠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씁니다. 여러분들도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모두들 새해 회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